YTN 라디오 남북이음 프로젝트 이거야 원 남과 북이 똑같습니다 새로 수확한 나달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저상의 묘를 찾아서 제사를 지내놓은 것이 하나의 행사였는데 절 대신 묵도를 하고 민족 대이동과 교통체증이 없다는 것은 다른 점입니다 남북을 이어주는 사람 사는 이야기 평화통일 스토리텔러 김우성입니다 한창 추석 연휴 보내느라 분주하고 또 여유롭기도 한 날이겠죠 북한의 추석 이야기 조선중앙TV 관련 보도로 들려드렸습니다 이거야 원 추석 특집에 많은 분들이 즐겁게 함께했는데요 단 하루만 쉬는 북한의 추석과 우리의 추석 다른 점도 많지만 결국 조상과 가족을 생각하는 둥근 달 같은 마음은 공통점입니다 이제 연휴에 긴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실 텐데요 더 큰 가족으로서의 민족 남과 북 같은 이웃들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와 라디오로 전파로 평화를 꿈꿔봅니다 남북이 함께 추석 특집 방송을 하는 꿈도 감히 꿔봅니다 이야기로 먼저 만나는 평화통일 언젠가 남과 북이 함께 들을 라디오 여기는 서울 FM 94.5MHz Y10 라디오입니다 남남 북역 남남 앵커 북아나운서 겨레말 뉴스 같은 듯 다른 말 괜찮아요. 일없습니다. 오늘도 괜찮고 일없는 남과 북에서 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별의 말 전해주는 방송은 별의 말이 아니고요. 별의 마음도 전해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주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과 마음 딱 받침 하나 차이인데요. 전해주는 말들을 소개해주는 마음이 너무 고우셔서 아마 남과 북 친구들 서로 이제 주영 씨 덕분에 많이 친해지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해지려면 좀 서로의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투리가 있잖아요. 많죠. 우리나라는 사투리의 국가죠. 제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와 주영 씨 오늘 억수로 깔렁지네요. 못 알아듣겠습니다. 제 기분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깔렁지나는 부산 쪽에서 멋있다 예쁘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뜻이에요. 정말 못 알아듣겠네요. 그렇죠. 저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전라도 분들과 만나면 의사소통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참 거시기합니다. 어렵죠. 오늘 날씨가 거시기하니까 점심때 거시기하게 가서 좀 거시기할까? 이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꿀꿀하니까 점심에 기분도 꿀꿀한데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땡. 가서 뭔가 발효된 알코올 성분이 있는 이런 얘기로 넘어가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북한도 도별로 지역별로 아까 제가 부산 사투리도 앞서 소개했잖아요. 좀 다른가요? 부산 사투리 정말 전에 못 알아들을 만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완전히 못 알아듣는 이런 느낌은 없고 그런데 사실 또 방송국에서 일하셨으니까. 그런데 북한은 거의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의 방원들이 살아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말을 하는 사투리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좀 도별로 어떻게 다른지 소개 좀 해 주시죠. 함경북도는 특히 중국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투가 많이 세고 정말 백두산 산세만큼 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싸우는 줄 압니다. 부산 사투리 저리 가라 할걸요. 네. 뭐라카우 이런데 그걸 능가할 수 있다. 궁금하네요. 부산분들과 함경북도분들이 한번 대화를 했으면. 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함경도 사투리를 보고요. 그래서 한락구이라고 해요. 뭐라고 자꾸 아무리 들어봐도 결국 남는 건 한락할락한다는 거예요. 경상도도 그렇습니다. 칼라 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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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따카 칼 아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한락할락한다고 하거든요. 꽤 뚫어보셨네요. 그런데 함흥사람 앞에서 가시나 있으면 하면 절교당합니다. 큰일 납니까? 꼭 있은 욕입니다. 아 그게 욕이군요. 욕이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함흥사 여자 만나면 가시나 말은 조심하려고 합니다. 서울 깍쟁이 평양 노랜이. 맞아요. 사실 다 짜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 평양 개성 서울은 이미 깍쟁이로 통일된 걸로. 개성과 서울은 너무 가까워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중부방원을 같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말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작은 지역별로도 다른데요. 남과 북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름을 즐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요. 이것이 역설적으로 지역의 특징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막 섞일 수 있는 기회도 없네요. 정말 다종다양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또 함께 즐기면 재미있는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네요. 폭삭 소가수다. 제주도. 아시네요. 오늘 방언이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과 북을 이어지는 열리지 책이라는 게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런 당의 업적이나 수령의 업적을 모든 것은 1호 사업이라고 해서 가장 최상품의 최고의 것들로만 만들고 저런 일반 소설은 아무래도 등급이 그것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책에도 계급이 있네요. 책에도 계급이 있는 거죠. 단편 소설 탈북기의 한 부분입니다. 7편의 단편 소설을 엮은 책 고발은 북한 반체제 문학 작품으로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조선 작가 동맹 소속 작가 필명 반디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외국 언론들은 반디에게 북한의 솔젠이친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네. 열리지 시간입니다. 남과 북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책, 소설 단지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니고요.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오늘 그 창문을 만드는 분 특별히 저희가 한번 모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소설을 출간한 설송아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이 본인 소개를 이렇게. 네. 저는 평안남도에서 왔고요. 이제는 벌써 12년 차 종착하고 있는. 저의 본명은 최솔이고 작가명은 설송아입니다. 네. 최설 기자님 지금 언론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름보다는 오늘 설송아 작가님으로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소설이 저도 사실 쓰고 싶은데요. 써봐야겠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누군가는 신에게서 첫 문장을 받는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우리 설송아 작가님은 어떻게 왜 소설을 쓰겠다고 하신 건가요? 그게 너무 신까지는 아니고 저는 작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약간 시기별로 변화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북한이 그만큼 시기별로 많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사회주의가 살았을 때에는 제가 국가에서는 해주는 겨복도 입고 배급도 타면서 평등하게 살 때는 단지 아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 약간 문학선회의 꿈. 네. 네. 여론 정도였는데 95년도 이렇게 먼 곳이 무너지면서 제가 그때 금방 결혼해서 제가 장사를 해야 됐는데 아 이게 세상이 변했구나. 특히 그 속에서 여성의 삶이 격동적으로 변화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내가 작가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 북한 여성에 대한 그런 격동적인 삶에 대한 소설이 한 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가졌다가 한국으로 와서는 그것이 고의 제 사명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기록자의 그런 위치에서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타고난 제가 보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소설들이 시대의 목격자로 앞서 인터뷰 살짝 들려드린 것에서 솔제니치도 나왔는데요. 소련에서 갇힌 상태로 스탈린을 고발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시대의 목격자이기도 하고 사실 출판 저널리즘이라는 말도 있어요. 신문 언론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책을 내서 뭔가 사회를 알리고 일깨우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송화 작가님이 낸 태양을 훔친 여자 언뜻 제목만으로는요. 아직 이 책을 못 읽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막 태양이 쏟아지는데 문득 송중기가 나왔던 드라마도 떠오르고요. 뭔가 이렇게 이런 이미지 같은데 안을 열어보면 태양을 훔친 여자 제목은 조금 가교곤 하죠. 그래도 북한 여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함축한 북한에서 태양은 수령 아닙니까. 이 수령이 만들어 놓은 북한 사회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국가가 생산한 요성성을 어떻게 최근에 장마당 요성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요성성을 만들면서 수령이 만들어 놓은 요성성에 대항을 하냐. 말하자면 사회 지도 아니고 자본 지도 아닌 이런 북한에 제대로 적응하려면 태양을 훔쳐서라도 내 성을 만들어야 된다. 북한에 새롭게 구성되는 젠더의 재생산성, 새로운 질서 이런 것을 좀 말해주고 싶어서 태양을 훔친 여자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제 좀 이야기됩니다. 북한 태양절이라는 게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잖아요. 태양이라는 의미가 상징하는 건 북에서 어마어마한데 아까 여성의 변화라고 하셨잖아요. 일제강점기도 그렇고요.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한국 전쟁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급격한 사회 변화와 고통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떠받치고 흘러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여성들의 목소리로 기록한 것들 박경리 선생의 토지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시대를 깊게 꿰뚫잖아요. 깊이 제가 이렇게 통쾌하게 봤다. 이렇게 제가 평가는 못 하겠지만 그 시대에 살았던 여성으로서 장마당의 일선에서 한 15년 동안 제가 엄청나게 초절하게 장사를 해봤던 경험자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으로서 이 여성으로서의 시대의 선구자가 되는 과정은 그냥 던주가 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이별도 해야 되고 아픔도 있고 내를두면 부부 갈등, 사회적 갈등, 국가의 갈등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잊혀가야 되냐 이 속에서 아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터지의 주인공 소위가 아닙니까 또 바람감께 사라지다 오하레스칼레 또 저는 한마디로 태양을 넘친 여자는 북한판 오하레스칼레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게 사람들한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디서든 사람은 살아난다라는 표현은 틀렸고요 어디서든 여성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성은 강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책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달러가 수령님을 밀어냈네 이거 저는 참 재밌었어요 그런 문장이 있었나요? 약간 비슷한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장마당에 활성화되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북한은 수령제 사이 아닙니까 가장 김일성, 김종일, 김정은을 신격화하고 있는 이런 북한 사회 근간인 수령의 신격화가 달러에 밀려나고 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밀려나고 있고 이미 기존의 당원들이, 붉은 당원들이 지금은 개인 던죽에 밀려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사회 교변의 시기가 바로 최근에 북한 사회의 단면이 아닐까 돈을 숨겨야 되는데 장마당에서 내가 막 번 봄순이죠 주인공 봄순입니다 봄순이가 번 돈을 어디다 숨기지 했더니 저 초상화 뒤에 숨기면 그렇죠 그것도 서설의 허구가 아니고 다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한 건데요 북한의 운행은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운행에다 돈을 저축하는 것은 봄에게 거기 맡기는 거나 같아서 애당쳐 우린 그런 상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었느냐 수입대 지출 곰찰이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밥을 먹어도 강래밥을 먹는 척 고기를 먹어도 풀을 먹는 척 안 먹은 척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뒤집어 말하면 돈이 많아도 없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저축수단이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명당자리가 바로 명당자리 사업기관도 뒤지지 못하고 강도가 와도 훔쳐가지 못하는 그런 심격화의 자리가 바로 처상화였다 이런 사실은 꽤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태양을 훔친 여자라는 말 좀 더 와닿으시죠 왜 이 표현이 제목에 등장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지금 설성화 작가가 북에 있었다면 나왔을까요 그럼 북에서 이런 소설을 출가하실 수가 없을까요 그거는 생각도 못하고요 북한에서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소설 하면 물론 인간학이다 문학은 인간학이다 이렇게 교육은 합니다마는 그 인간학의 정자는 바로 수령의 사상이 돌아가야 되고 수령의 사상대로 인간이 개조가 되는 모든 줄거리가 종계되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 소설이라는 것은 이 배경 자체는 물론 장마당이지만 그 장마당 안에서 가장 처입시부터 주인공이 김일성이 선물한 국기운장을 팔아서 자본주의 시장 미천을 마련합니다 이건 반력자죠 제가 보면 저는 북한의 현실이 지금 어떻게 극변하고 있냐 이거를 가장 풍범했던 그 민초 여성의 장사 이야기로 이렇게 던져준 것은 북한 사회가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극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이 북한에서 소설을 나간다 저는 아마 10번도 8개 가지 않았을까요 아홉째 탕강의 혁명화로 갔을 겁니다 아홉째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아홉째 출신 아홉째는 정치범 수용소만 가는 말 그대로 불가능하다 이 자체에 시작도 못할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군사독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럴 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리영희 교수 이런 분들이 기사도 안 나가고 기사를 내면 정보에서 훅 지워버리니까요 결국은 책을 출간해서 대학생들이나 학생들이 책을 읽어보면서 뭔가 다른 세계가 있구나 많이 개몽을 됐네요 그러니까 저도 역으로 북한 내에서 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숨겨서 다닐 수도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뭔가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은 해보는데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출간된 서설은 그렇게 숨겨서 볼 건 없고 그건 조직적으로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4.15 창작단 이런 데서 쓰여진 여러 가지 그런 서설이든 용화든 시든 여러 가지 도서와 형태가 있는데 있다면 우리가 외국에서 멀리 들어온 그런 밀서족이 있습니다 그런 건 또 가격도 비싸요 한 시간에 엄청 비싸거든요 그거는 정말 가슴 속에 당중을 품듯 몰래 숨고 와서 이불 안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남편 봐봐야 할 수도 없어요 왜? 이게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그렇게 저도 보았 너무나 자본주의적이군요 네 그래서 한 시간에 그때 엄청난 공장노동자 거의 월급 한 달 월급 같이였거든요 해외의 어떤 서적들 정부가 금지한 서적들이지만 읽으려면 그렇군요 네 일본 서적도 많이 들어왔고 본역된 그런 해외 서적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서적을 이제 어떻게 감추고 보지 않냐 국내 서적은 보라기도 안 보지만 해외 서적은 정말 금덩이 감추듯 그렇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 지금 설송화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방식으로 사회가 열려 나가거든요 그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문화의 힘일까요 이게 밑으로부터 문화적인 영향력 봄에 뚫고 올라오는 새싹과 뿌리를 그렇죠 그렇죠 집밟아도 올라오는 그 차풀보다 더한 문화적 힘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알고 싶고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인민들의 욕망을 어떻게 제도가 맞습니까 알걸리는 정말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좀 북녘해 아름아름 숨어서 이렇게 동포들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더라고요 저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좀 많은 분들 저희 대한민국의 독자분들도 읽으시겠지만 그래서 봄순이는 뜻하는 바를 이룹니까 아 예 오늘 서설적의 봄순이 말입니까 서설적의 봄순이자 어떻게 보면은 저의 어떤 모든 인생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떻게 신흥 부유층이 지금 탄생하고 있냐 이건 앞으로 더 나아가서 남북이 서로 교류할 때 북한의 사기효과를 아래로부터 발굴할 수 있는 맞아요 실질적인 경험적인 생활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봄순이가 김정은이 내놓은 개혁적인 정책을 자기 시장 아이템으로 활용을 해서 국가 간부로 출세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너무 슈퍼하시는 거 아닙니까 국가 철도를 처음으로 검은지든 흰지든 잡는 게 땡이다 그래서 그거를 사유화하고 있는 가장 최초의 전척기를 가고 있는 강인한 여성 시대가 다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 흑묘 백묘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그게 북한에서 유행이 되고 있는 말이라서 그러니까요 정말로 북한은 성분사회죠 그래서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 일가가 그렇게 추앙받는 이유도 이른바 백두혈통 그렇죠 그런 건데 이 성분을 장마당에서 봄순이가 기어이 이뤄내면서 자신의 신분을 올라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소설과 이런 스토리가 많아요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많은데 책 내용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실 분들은 4권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소설과 문학으로 또 남과북을 이렇게 비켜보니까 양쪽의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두 개의 경험을 갖고 있고 저는 한 개의 경험밖에 없는데 굉장히 공통점들이 많겠다 이게 새로운 기회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문학 혹은 작가 책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내 인생에 큰 자극을 주네 라는 건 있었습니까 제가 한국 공부하려고 박사학위 받느라고 그렇게 책을 많이 못 봤지만 제가 가장 인상적인 것이 채식주의자 한강의 서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기도 하죠 아 서설을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여기는 이런 게 다 허용이 되느나 굉장히 자유롭게 되요 동물권이라는 그런 배경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사회적 배경을 이루고 있지만 어떤 뭐라 그럴까 한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이야기가 상당히 섬시하게 제가 그려져 있는 걸 보고 북한 같으면 그렇게 되면 바로 브루즈와 소거같이 브루즈와 날라리 문학이라고 잘렸을 건데 뭐야 무슨 상타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런 그런 한강 같은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꿈을 벌써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벌써 이게 두 번째 소설이고요 장편 소설로는 처음인가요 네 장편은 처음입니다 장편은 처음이고 이제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실 거니까요 어떤 작품 나의 다음 이야기는 어떤 사람을 어떤 마음을 담아낼 거야 아 저는 아무래도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았고 지금도 탈북 여성으로서 남북을 서로 접점을 이을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자 그리고 또 문학으로서 어떻게 보면 학문으로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여성의 일대기 변화를 계속 앞으로도 쏘고 나갔고요 특히 신흥 자본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북한 여성들이 앞으로 북한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지 이런 것을 우리가 국제사회에 좀 알릴 수 있는 좀 진보적인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네 뭐 여성이란 주제는 지금 전 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별로서 여성이 아니고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은 더더욱 그런데요 그 소설은 아무도 안 썼어요 이제 설송화 작가님이 이 봄순 이야기가 남긴 태양을 훔친 여자 이후에 계속 써나간다면 사실 문학 작품 속에서 우리는 이미 서로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설가 설송화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선택입니다 북한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자유가 없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음을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넘버원 시간에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경험을 다 가지신 분들 만나보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나오시는 분들마다 사실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죽을 정도로 이렇게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 있나 싶은데 오늘도 역시 그런 분들입니다 남북통합한의사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한쪽에서도 하기 힘든데요 양쪽에서 다 하신 거예요 한의사 김지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앞에 제가 다 소개를 했습니다만 지금 하시는 일과 병원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북한에선 탈북민이고요 북한에서 청진화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내과의사 소아과의사 하다가 탈북을 했고요 한국에 와서는 한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지금은 한의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종일관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거기서도 긴 공부를 하셨는데 여기 와서도 또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 사회의 큰 변화 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의사인데 거기서 의사면 왜 굳이 여기로 오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의사가 왜 탈북을 했습니까 그것도 10년씩 의사하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질문에 제가 의사였기 때문에 탈북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95년도 중반 그쯤에 제가 소아과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북한 보건으로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살려내지 못할 때 그때 심적인 괴로움, 아픔, 내가 담당 의사로서의 무책임함, 자괴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심했고요 거기에다가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제가 북한을 떠나게 됐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사람을 못 살릴 때 느끼셨던 슬픔과 또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사실 선택은 둘 중에 뭘 고르지가 아니고요 둘 중에 뭘 하나를 놓는 일인데 정말 힘들게 놓고 또 새로운 선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왔는데 여기서도 의사를 해야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데 또 여기서 의사를 하시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귀천이 없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굳이 내가 의사라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 내가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뭔가도 다 해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직장을 찾느라고 진짜 동분소주 했었거든요 의사 말고 다른 직장도 많이 하신 거죠? 다른 직장 하려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컴퓨터 압니까? 운전할 줄 압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우선 직장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러다가 다단계를 접했고 아이고 그걸 하면서 가지고 있던 정착금도 다 날리고 아 이게 끝인가 할 즈음에 새롭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여기서 정말 디디고 일어나지 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뭘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뭐 많은 탈방인들이 그런 안 좋은 일을 겪거든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우여곡절 끝에 정말 좌절하다가 그래도 내가 다시 의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한 이유는 뭐예요? 아 나라도 잘 정착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잘 정착하려면 뭐 해야 될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뭐 말씀은 이렇게 수월수월하게 하시지만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고요 또 먼저 온 통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북한 이주민들을 부르는데 이렇게 처음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앞에 가셨던 분이 그렇게 갔잖아요 라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의대를 졸업해서 10년간 의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고 했다면서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의료법은 의사가 되려면 국가고시 시험을 쳐야 돼요 국가고시 시험은 의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누구나 다 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의학대학을 나왔고 한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라는 자격을 받았지만 국시의원에서 북한에서 의사 생활을 할 때 소지하던 소류를 북한에 가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이 제도는 불합리하다 북한에서 가져오라는 거는 아니 목숨 걸고 여기 왔는데 서류를 다시 가져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국회에 청원을 넣었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보호법을 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청원을 넣었고 그게 한 3년 동안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청원이 해결이 돼서 북한에 가서 가져오지 않아도 지금은 자격시험을 칠 수 있게 되고 저는 그 사이에 나는 그러면 한국의 의학대학에서 다시 공부하겠다 내가 배운 거는 북한이 의대지 한국이 의대 아니니까 다시 공부해서 여사이에 적합한 내가 의료기술을 습득을 배우겠다 하고 다시 대학을 다닌 거죠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바꿨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많은 이주민들이 그 경력이라든지 북에서의 활동을 모두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인정을 받습니다 역으로요 꼭 통일이 아니더라도 남쪽에 있는 분이 교류를 통해서 북에 가더라도 근거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정말 첫 사례를 잘 만드는데 애쓰셨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와서 여기서 또 의대공부를 저는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즐기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인데 안 힘드셨어요? 당연히 힘들죠 외래 영어를 못하는 것도 힘들고요 한문을 많이 북한에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요 30대 후반에 10대 후반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학교 문화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내가 없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안산 상록구에 있는 한방병원의 원장님이신데 어떻게 좀 병원은 잘 운영이 되나요? 돈이 좀 들어오다 뭐 그럭저럭 뭐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한국에 와서 처음에 사람들이 병원을 개업을 하니까 병원에 환자가 많아요 하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질문이다 생각을 했어요 왜 병원에 환자가 많아야 됩니까? 환자가 없어야 좋은 사회가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왜 환자가 많아야 되는지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무사항이니까요 모두의 재산이고 공공인데 여기서는 이제 의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제일 자신 있는 지금 환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와 김지은 원장님한테 가면 이거 진짜 금방 낫네? 그런 거 있나요? 없습니다 아 겸손하십니다 네 그런 건 없고요 저는 우리 병원이 문턱이 낮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고 그리고 가운을 입으면 사람이 조금 더더해 보여요 흰 가운이 그럴 수 있죠 권위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환자가 편안하게 문 훅 열고 들어가면 되게 활짝 웃는 선생님이 앉아있어 이 생각만 가지고 들어와도 좋겠다 이 마음입니다 네 문턱이 낮은 병원이라는 말이 와닿네요 자 게다가 이렇게 한국에서도 또 의대를 가서 공부하고 북에서도 의사를 하고 법까지 공부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두뇌가 있지 않고서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실 수 있나요 법은 왜 공부하신 거예요? 남북한 보건 우려가 어떤 식으로든 서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느꼈지만 이때 지구상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든 그것이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거든요 북한에서 보건 우려 환경이 열악해서 전염병이든 뭐든 발생하면 이제 너네 문제니까 너네 알아서 해 하고 북한을 훅 내벼려 둘 수 있는 문제가 안이라는 거죠 대한민국도 그 영향권이 가장 먼저 둘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보건 우려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지구적으로 협력해야 되죠 북한 보건 우려를 지금 상황보다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건강한 미래를 위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정책도 있을 거고 체계도 있을 거고 시스템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초에는 법이 있다 법이 명확하게 돼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법이 돼야 그 우리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 시스템 하에서 사람들이 우려 혜택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법을 해야 되겠다 우려법으로 하기를 받아야 되겠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결국은 미래를 가장 먼저 온 통일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는데 먼저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의 건강, 나의 안위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위 그 우리는 아주 큰 우리입니다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특히 보건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견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일, 통일하지만 굉장히 연하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준비가 다음 세대의 누군가가 한 번 들여다보고 발판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한 계단만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어서 지난번에 누군가가 어떤 논문, 굉장히 멋있는 논문 쓰려고 그러는 거죠 이러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좋은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수준이 떨어지는 논문이 될 수가 있겠지만 떨어져도 다음 세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교훈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지은 원장님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먼 후세대, 저도 못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세대에 누군가가 통일된 한반도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그 언젠가 그 김지은이라는 분 사연을 읽고 내가 큰 도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고마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네, 살아있는 동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저도 가져보겠습니다 끝으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책도 냈지만 지금 이제 한국의 대한민국에는 많은 환자들 원하면 언제든 원장님 찾아가서 진료받아도 되고 또 고민 있으신 분들 이 주제에 관련된 생각 있으시면 가서 상담받으면 되지만 올 수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파하니까 어떻게든 우연히 넘어가서 들으실 수도 있거든요 북에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회가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교육받았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사회다 정말 살아볼 만한 사회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북한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말장난 같긴 하지만 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을 우리 한국에서 많이 하는데 참고 견뎌보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하고 싶어요 공허하기도 하겠지만 아니 원장님 그거 지금 북녘 동포가 아니고요 남녁 저한테 필요한 말이네요 살아볼 만하다라는 말도 저희한테 필요한 말이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다 잘 참고 견뎌봅시다라는 것도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청취자분들 가슴에도 울렸을 것 같습니다 몸만 치료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요 상처입은 분단된 한반도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한 통합 한의사 1호 김지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학생이던 레나테시는 동독에 온 북한 유학생과 사랑에 빠져 가정을 꾸립니다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한 시절도 잠시 남편이 갑자기 귀국 명령을 받고 돌아가고 중국과 소련의 외교 분쟁으로 레나테시가 북한에 갈 길도 막혀버립니다 동독으로 유학 온 북한 청년과 레테나 북한 당국의 명령으로 47년을 이산가족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린 쉽게 가족의 이별을 그저 아프다 슬프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공감도 조금 가볍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북에서 온 이주빈에게도 두고 온 가족을 그릴 때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평화로운 가을 또 추석 연휴가 계속되길 기원하면서 이승환의 가족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평화통일을 꿈꾸는 스토리텔러 김우성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함께합니다 이제 예의 힘이된 고마운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니